드디어 챔피언스 리그 주별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일단 먼저 치러진 B조부터 자 여러분은 2조에서 클럽브리회의 16강 조기 진출 확정이 놀라우십니까? 아니면 아틀레틱 꼴찌가 놀라우십니까? 저는 이 후자요. 아아 임은 갔습니다. 챔스 결승에도 두번 오르던 이 사람은 어디갔을까요? 하긴 근데 요즘 심해오네 하면 아들레미가 더 아들의 팀을 만나긴 커녕 유로파조차도 나가지 못한 채 사라져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라리가 팀들 중 바르셀로나 세비야까지 3팀이 16강에 실패했고 오로지 멀쩡한 팀 레알의 일원이었던 사비알론소가 중간에 레버쿠젠을 맡아 이끌고 아틀레티코 대신에 유로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틀레티코가 이긴 유일한 팀이 첫판 포르투인데 첫 단추를 잘 꿴 팀이 꼴찌하고 잘못 꿴 팀이 결국 1위를 하는 좀 희한한 조였습니다. 가장 약체로 평가받던 브리해가 두 경기 남기고 조기 확정했다는 것도 그렇구요. A조 리버풀 대다폴리 최근에 노팅엄이랑 리즈한테 졌던 리버풀이 13년승 행진을 달리던 나폴리를 끌어내리고 조일이를 뺏기에는 가능성은 존재했지만 그들이 너무 높은 곳으로 올라가 있었죠. 올라가질 못하더라도 그들의 대기록을 지우는 건 할 수 있었죠. 유럽에서 손꼽히는 팀이던 메시티도 이기고 나폴리도 이기고 그래도 TCS 앰필드 그래도 TCS 앰필드 C조 바이에른데 인테르 이미 각각 조일이가 확정된 두 팀 간의 대결이었죠. 여기서도 결국 바이언이 최종 승자가 됩니다. 조발리그 34경기 무패에다가 와 이젠 내 나이도 넘었어. 최근 4시즌 동안 3번은 조발리그 100점이에요. 6전 전승 인테르에 대해서는 이번에 딱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어쨌든 여유로운 자들의 친선 경기였고 타구장의 빅토리아 프리젠드의 바르셀로나 도대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자선 경기는 건너뛰는 걸로 유로파리그는 토나먼트부터 다룰 계획입니다. 이게 다 이 아저씨가 그렇게 만들었죠? 조편성이 이게 뭔가 싶었던 D조 앞선 조하는 날에게 진정한 의미의 죽음의 조가 되었죠? 시장은 이렇게 출발? 전반전에 홈팀들이 앞서나갔고 그 와중에 손흥민 부상 교체 아웃 토트넘도 위기였지만 월드컵이 코앞인데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모두 원점으로 돌아갈 때가 있었죠. 하지만 역시 모두가 가만히 있질 못했습니다. 프랑크프루트 역전! 스포르팅 조 꼴찌 탈락 위기 이대로 끝나도 토트넘은 조 2위 마르세우는 유로파라도 갈 수 있었는데 마지막 순간 토트넘의 호장군 호이비에르가 그 상황조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팀을 조 1위로 그리고 마르세우를 유로파에 발도 못 담그게 보내버렸고요. 조 2위가 된 프랑크프루트와 나란히 손잡고 16강으로 갑니다. 스포르팅은요 그래도 토트넘 덕분에 유로파라도 가는 겁니다. 대단히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2위와 3위만 바뀐 거예요. 아무튼 끝까지 정말 어마무시한 조였습니다. 그럼 다른 조들 최종전으로 돌아옵니다.